자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부터는 부회의 응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다음 그림과 같이 하중이 작용하면 단면에 발생하는 몸에 대해서 중립축을 기준으로 자 이 중립축 기준에 있는 거 기준으로 자 상부면은 줄어듭니다. 이거는 이제 압축 응력이 발생하고요. 하부에는 인자 응력이 발생을 합니다. 따라서 자 따라서 이렇게 힘 모멘트에서 흰 모멘트에 의해 자 중립축을 기준으로 자 보상부는 줄어들고 줄어들고 즉 압축 응력이 발생하고 부의 하부면은 늘어나고 즉 이거는 인장 응력입니다. 이것을 힘 응력 이라고 합니다. 자 다시 힘 응력은 자 힘 모멘트에서 중립축을 기준으로 부의 상부면은 줄어들고 압축 응력 하부면은 늘어나고 이건 인장 응력 이것을 힘 응력 이라고 합니다. 자 힘 응력식 유도입니다. 자 힘 응력식 유도에 있어서 자 오히려 변후의 가정입니다. 오히려 변후의 가정 자 탄성 한도 내에서는 응력과 변형은 비례한다. 이거는 후크의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. 두 번째 변형 전해 부재축의 직각인 단면은 힘에 의한 변형 후에도 부재축의 직각인 평면을 유지한다. 이거는 평면 유지 가정의 법칙입니다. 자 오일러 베르누의 가정입니다. 탄성 한도 내에서는 응력과 변형은 비례한다. 그리고 단면은 힘에 의해 변형 후에도 변형 후에도 부재축의 직각인 평면을 유지한다. 이 후크의 법칙과 평면 유지 가정의 법칙이 있습니다. 자 이 공식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 D세타는 Dx는 자 이 거리 D세타 즉 D세타는 Dx이고요. 이거는 KDx 즉 왜냐면 K는 공율입니다. 자 이거는 공율 공율 또한 중립추 에서 Y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변형율은 변형율은 Dx Dx 마이너스 X 는 자 Dx는 마이너스 Y D세타 는 마이너스 Y 즉 이것은 마이너스 K Y 가 됩니다. 세번째 응력 응력 X는 탄생 개수 변형율 X 는 마이너스 2 K Y 즉 M은 인테그랄 X D A Y 는 마이너스 2 K Y 제곱 D A 는 마이너스 2 K Y 가 되겠죠. 따라서 공율 K 는 마이너스 2 M 는 이런식으로 식이 유도가 됩니다. 따라서 X 는 마이너스 2 K Y 고 마이너스 2 M Y 니깐 I 분의 M Y 가 됩니다. 자 최대 힘 응력 입니다. 최대 힘 응력은 맨 윗부분이죠. 따라서 C 맥스 는 I 분의 M Y C 즉 Z 분의 M 밑에 부분도 I M Y T 는 Z T 분의 M 이 되는 겁니다. 자 온도 변화에 의한 공율 산정입니다. 온도 변화에 의한 공율 산정 K K 는 마이너스 2I 분의 M X D X 분의 D 세타 는 D X 알파번 D1 Dx 마이너스 알파번 2 델타 T2 Dx H 는 H 분의 알파1 델타1 마이너스 알파2 T2 델타 T2 가 되겠습니다. 자 이 공식 자 공율입니다. 자 온도 변화에 대한 공율 산정입니다. 자 단면에 온도 변화가 동일한 경우는 K 는 마이너스 2 I 분의 M X Dx 는 D 세타죠. 이것은 자 같다고 하니까 Dx 는 알파1 델타 T Dx 마이너스 알파2 델타 T Dx H 는 H 분의 알파1 알파2 델타 T 온도 변화가 같은 경우입니다. 그리고 이제 구부림 철근의 공율 및 최대 응력입니다. 이 상태에서 K 는 R 플러스 2 분의 D 1 따라서 응력 B max 는 2 ky 는 2 R 플러스 2 분의 D 분의 1 곱하기 2 분의 D가 됩니다. 지금 자 보의 응력에서 힘응력의 정의가 나왔구요. 그 다음에 힘응력 유도에서 어떻게 해서 이 힘응력이 맥스가 단면개수분의 모멘트지 나와있습니다. 그리고 온도 변화에 온도 변화에 온도 변화에 공율 산적 다음과 같습니다. 그리고 단면의 온도 변화가 동일한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부림 철근의 공율 및 최대 영역은 이런 식으로 식이 주어집니다. 2022년 6월 23일 안 병이 더 베스트 OR 나티 감사합니다. 1 2 1 2 2 4